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닭고기는 마니커와 함께 건강한 건강한 닭 또 우리 마니커가 닭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키운답니다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마음 좋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김탁이사님이라고 아주 시원시원한 분이 있습니다 김탁이사님 벌써 우리 고정 팬들도 많이 생기셨는데 유진자산운용의 김탁이사님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와 이제 세 번쯤 같이 하셨죠 네네 몇 번 더 된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느낌은 저랑은 세 번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뵈가지고 거의 아 그렇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일로 출근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맨날 뵙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탁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내 돈을 좀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신다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내년도 증식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누가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떤 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운용을 하면서 사실 지금 올해도 지금 막 힘들고 올해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내년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두 가지를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네 성장 성장에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성장에서는 확실한 성장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모든 주식이 다 종목이 오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작년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굉장히 종목의 피킹이 중요해지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장에서 보면 확실한 성장은 이제 그런 거죠 전기차처럼 이미 침투율 자체에 대해서 한 25년 30년까지 글로벌리 거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내년에 중식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은 최근에 매우 이제 시장에서 화수분처럼 수급이 몰리고 있는 뭐 메타포스랑 nft 관련 뭐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압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성장과 확실한 성장은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진입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변동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압축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할 수 있냐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혹은 뭐 확실한 성장이 있는 그런 종목을 누구나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종목 피킹이 이전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 이제 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열다섯 종목이 들어있을 때 이걸 그대로 갈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수는 줄이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열다섯 개나 갖고 계시나요 저요? 네 한 40개 치면 되죠 40개요? 네 아 매니저신가요? 제가요? 네 제 인생의 매니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40개도 뭐 관리 가능하시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으니까 네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일단 내 품만에 드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5주 5달 뒤에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성장했으면 그래 좀 보내주고 아직도 이제 올 때보다 훨씬 더 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제가 또 키워주고 키워주고 결국에는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걸 많이 갖고 계시는 거고 좀 오른 것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편출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확합니까? 네 네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구축법은 완전 반대시네요 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네네 자 그러면 그 방법 하나하나 좀 들어볼게요 저도 아마 굉장히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는 게 종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내공을 갖고 있냐 경험과 내공은 이제 같은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오래 할수록 이제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공이 쌓인 거니까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태울 수 있냐 에너지를 아 이 주식에? 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직장도 다니시고 육아도 있으시고 학생분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태울 거고 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공은 얼마나 갖고 있냐 이 두 가지 기준이 이미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거든요 저는 굴역 3년 반에 하루 10분 안 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이요? 10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패널 분들과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제 그 시간도 있으니까 아 그 시간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해도 꽤 긴 시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3시간 이상은 되신다고 해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니 미디어 플랫폼들이 엄청 활성화되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대신 반면에 노이즈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나 뉴스가 우리한테 그냥 코어 없이 필터링이 없이 다가오면 그게 자체가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3%는 노이즈가 별로 없는 방송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의 없죠 네네네 게스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피킹 종목 피킹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탁월하신 부분이 있고 철저하게 검증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사님만 특별 출연이요 아 전 특별 출연요 관리 종목 뭘 왜 이러세요 다들 진짜 근데 노력은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저희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말 훌륭한 분들만 모시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의도의 생활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보면 되게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노이즈를 가급적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유일한 노이즈가 저죠 뭐 사실 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자의 처해있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다르지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동시에 이제 본업도 본업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본업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본업을 잘하면서 투자는 그냥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뒤바뀌는 순간 굉장히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있고요 대신 그거는 좀 해주세요 일반적인 평균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대신 여기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뜻 네 자연스럽게 그게 아마 얘기에 녹아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지금 나오면요 이거는 제가 운용을 10년 넘게 하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4분면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 길거리 캐스팅 후보군들 네 요 이제 한 번 길거리 캐스팅 네 예 예 예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방시혁 의장이라는 생각으로 아 우리가 내가 네 내가 방시혁 의장이요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가 한 명의 가수를 잘 키워서 캐스팅을 해서 연습생 과정을 거쳐서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로 발돋도 많은 아 bts 내가 이제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축을 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 보면은 이제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후보 종목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 종목 제가 아까 관리 종목이었지만 관리 종목과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 없는 종목을 제외시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관리 종목을 매매를 정말 기똥차게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은 예외지만 대부분이 관리 종목이 일단 어떤 매매에 들어서는 순간 네 그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분석 보고서가 없는 종목을 접근을 하면요 물론 재무제표를 매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많고 그런 전업투자자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정보를 얻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인 정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우리의 캐스팅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귀속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귀속말로요? 네 뭐가 있다더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나중에 그건 다 개구라잖아요 아니 너만 알고 있어 그러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제외하시고 네 그럼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가 너무 바쁘시고 그 다음에 일일이 재무제표를 다 보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상장 종목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기본적 스터디를 하고요 동시에 이제 끼 끼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끼는 상승의 포텐셜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어떤 교집합으로 연습생으로 만드는 거죠 오디션 이제 오디션 과정인 건데요 이 기본적 스터디라는 게 아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개갈적 이해 그 다음에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오데이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정보로 우리한테 투자에 필요한 정보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기본적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한 뒤에 그중에서 내가 이 종목은 내가 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 최근에 핫한 전기차나 NFT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잘 발라낸다 일단은 발라본 뒤에 그래도 이 종목들은 내가 한번 접근을 하고 싶다 라는 게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연습생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저는 두 개 정도 봅니다 두 개 내외 두 개 정도 네 두 개 두 개 종목 수는 두 개고요 비중은 5%입니다 한 종목당 비중 아 제가 보유 종목을 두 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후복은 너무 많이 하지만 두 개의 종목만 봐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 겁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돌 스타도 배출하지 않았고 연습생이 없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가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생에 있는 종목이 종목은 두 개 한 종목당 비중은 5% 그럼 전체 포트폴리오 차지하는 건 1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인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연습생은요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습생에서 이제 심층 분석을 하는 거죠 심층 분석 이 심층 분석은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연습생에서 이미 우리는 산 거죠? 종목 두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층 분석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이 종목군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대비? 이미 샀는데 뭘 대비를 시켜요? 아니죠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비중이 개별 종목 비중이 5%였잖아요 이거를 10% 내외로 올리고요 종목의 개수도 아까 두 개였잖아요 이걸 네 개까지로 늘리는 게 대비군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천만 원으로 투자해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연습생은 100만 원만 있는 거고요 10% 그 다음에 대비군이 400만 원의 대비군이 되는 거죠 종목 네 개에 4개 내외에 한 종목당 비중은 10% 이 대비군이 우리 포트폴리오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쿵쾅쿵쾅 떼어주면서 이 대비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역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간을 보시면 위에 단기입니다 그래서 연습생과 대비군은 단기 저는 단기를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생에 있는 종목군은 대비군으로 만들고 대비군에 있는 종목군 중에 적당히 오르면 차익실현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트레이딩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주식이 좀 재밌어지는 그런 구간인 거죠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거죠 대비시켰는데 음주사고 내고 어디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손절매야죠 바로 손절매야죠? 바로 계약해지 연습생도 바로 계약해지 딱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해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비군 시키고요 이 대비한 종목들 중에 가수 중에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게 이제 더 심층적인 분석하고 확신입니다 확신 저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게 물론 투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글로벌 스타에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확신이 있는 종목은요 저의 지금 현재 가격과 목표 주가가 괴리가 많은 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밸류 투자하고 이런 분들 빠지면 계속 사잖아요 근데 빠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빠지는 걸 계속 사서 점점점 목표 주가하는 괴리가 많아지겠죠 만약에 제가 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5,000원이 목표 주가인데 이게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는 괴리도는 엄청 높아졌죠 이런 종목이 확신이 아닌 겁니다 확신은 업사이드가 10에서 20%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이 정도 10에서 20%는 확실하게 제가 이 회사는 올라갈 수 있다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정말 확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는 좀 길게 중장기로 길게 보고요 개별 종목의 비중은 15에서 30%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종목 수는 3개 정도 되고요 전체 포트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글로벌 스타군이 중장기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역사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어떤 종목군은 단기간에 나는 한 달 정도에 이 종목은 내가 한 10% 20%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은 중장기로 나는 2, 30% 아니면 좀 길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웰 밸런싱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타 종목군이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이 10개가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10개는 넘지 마라 10개는 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생 종목은 2개 대비군은 4개, 글로벌 스타는 3개 이렇게 해서 9개 내외인 거죠 왜 10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 액티브 매니저들, 운용을 하는 매니저들도 종목이 한 4, 50개 만약에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본인이 관리하고 잘 업데이트 되는 종목은 20개 내밉니다 매니저들도 매일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와 매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전업으로 하는 매니저들도 20개 이상은 쉽게 업데이트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단지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업데이트 되는 거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0개가 넘어간다 이거는 좀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 많은 종목이 가장 포트폴리오에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확신이 있는 것들보다는 좀 빠진 것들을 더 사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 종목 좋은데 빠지니까 더 사야지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연습생들이 많아질수록 연습생이 가장 컨백션이 없고 우리가 아직 검증이 덜 된 거잖아요 심층부석이 그 연습생이 어떤 분들은 종목이 전체 종목이 10개인데 연습생이 8개야 한 두 개밖에 없어 대비나 글로벌스타가 그럼 연습생 8개가 완전 좌충우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연습생은 사실 우리가 아직 확신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걔는 살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 정도에 넣어놓고 그냥 보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더 들면? 어? 길거리 캐스팅에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 후보군을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기본적인 스타디와 끼가 있는 것들을 연습생으로 두 개를 올리는 겁니다 일종의 보초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계속 날의 비를 세워놓고서 그냥 워칭하는 거와 그래도 내가 이 산업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끼를 내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인 부분에 좀 의존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습생으로 올려가지고 워칭하는 거죠 워칭하면서 이 종목들은 내가 심층 분석을 하겠다 네 매출액과 재무제표를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이해를 갖고 밸루에이션까지 한번 밸루에이션 쉽지는 않지만 많은 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 같은 거를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심층 분석을 해서 대비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개인이 뭐 모든 분야를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뭐 나는 게임이랑 컨텐츠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로 내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쪽도 대체로 그런 쪽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한 9개 정도 10개 정도 된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위치할 수 있잖아요 뭐 게임 한 두어 개 사고 뭐 미디어 컨텐츠 한 두 개 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좋은 포트폴리오는요 좋은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산업에 대한 잘 웰 분산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뭐 섹터가 자동차 건설 무슨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IT 이렇게 막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저는 좋은 포트폴리오 보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스스로가 잘 알고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고 우리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되고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매니저처럼 우리가 하는 건 시장 BM 수익률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절대 수익이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섹터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를 접근하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굳이 우리가 잘 모르고 공부하기 쉽지 않은 섹터들을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을 종목을 짜고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ETF로 사면 안 되냐 그 ETF 왜 삽니까 잘 모르는데 네 저는 그런 거죠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게 ETF라는 거는 아무튼 그 종목들을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산업이 안 되면 ETF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굳이 그 ETF를 투자할 필요 없는 거죠 ETF는 그 섹터를 자기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종목 고르기가 어려울 때 선택하는 거지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ETF 투자하는 거는 그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후보 연습생 네 그다음에 이제 대비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종목들을 사자 네 나눠서 가져가고 네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들이 그럼 생기는 거고요 네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이 생기면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안정감과 네 방향성이 저는 명확해진다고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비중은 글로벌 스타 한 절반 네 그다음에 대비군이 한 3, 40 그다음에 저 대비군이 40 네 연습생 10% 연습생 10% 네 그 정도 비중으로 이제 간다 네 그렇게 가져가면 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실제 운용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맞게 틸팅 변환을 좋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확신이 있는 종목의 비중이 언제나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고 상승 여력이 많은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게 되면요 그 상승의 트리거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절매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생각보다 네 물론 투자의 전략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치 투자해서 가치 투자는 목표 주가와 가격의 괴리가 많을수록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저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전문적인 영역 오히려 그게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투자하시는 매니저들은요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도와 거의 엄청나게 많은 밀접한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회사를 계속 업데이트를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어려운 구간은 굉장히 어렵고 한 번 워킹할 때 크게 수익이 나는 오히려 변동성이 작지 않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펀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어려웠던 사례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심층 분석을 한 뒤에 그 안에서 대비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 회사를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알아보니까 이 회사는 중장기로 이거는 내가 가져가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공부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보고서 보는 거 저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비군에 있거나 글로벌 스타로 되려면 최소한 분기보고서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있고 요즘에는 증권사 보고서 거의 메일링으로 다 오잖아요 그다음에 산업 보고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보자 분기보고서는 계속 보고 산업 보고서는 보고 주요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낼 때마다 그래도 시간 내서 아까 10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2, 30분만 투자해도 보고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한 7개밖에 안 되잖아요 대비군이라는 글로벌 숫자가 그 정도 보고서는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게 처음에는 보고서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요 그냥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물론 보고서 보는 방법도 노하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왕도는 없거든요 계속 보시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하긴 뭐 보고서가 또 그 회사에 대해서 매일 나오는 건 알 테니까 맞습니다 매일 안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산업 보고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 보고서 굉장히 길게 쓴 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고민도 많이 있고 저희도 예전에 보고서 쓸 때 보면 그 정도 쓰려면 보는 양이나 찾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수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산업 보고서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종목 보고서보다도 오히려 산업 보고서를 더 많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끝입니다 이렇게 짜서 계속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아니 짰는데 연습생을 계속 발굴하고 연습생 중에 대비를 계속 시키고 그럼 점점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10개 9개 내에서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차익실현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생이 연습생을 두 개를 갖고 가잖아요 네 이게 이 연습생 두 종목이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뽑아놨는데 오디션은 잘 통과했지만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 계약해지죠 아웃 손절매 이렇게 가는 거죠 대비해 있는 종목도 대비를 시켜놨는데 생각보다 신층 구성을 했지만 내가 틀렸어 그럼 다시 얘네들을 아웃 계약해지 그래서 계속 포트폴리오는 9개 내에서 유지하는 거고요 네 종목을 더 확대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개 종목 중에 어느 정도 주기로 새로운 애들을 계속해서 저 그 후보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길거리 캐스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 중요하지 않 네 주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가격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방향성 그 실제로 편입을 했어요 대비를 시켜놨는데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는 빠져 네 그럼 뭔가 신층 구성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서 고민하고 다시 얘기로 쳐낼까 아니면 유지할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괜찮은 거 같은데 시장이 안 좋거나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음 시장이 몰라본다 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유연하게? 네 나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시장에서 외면해 그 외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안에 이제 익사하는 거죠 점점점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두 가지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아 두 가지 뭐예요? 빠지고 있는 주식을 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쁜 건데요 그 주식을 더 사는 거 물타기 네 그 두 가지만 안 해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종 받을 때 사라 음 그리고 가장 좀 어이없는 말 제가 볼 때는 눌림목에서 사라 눌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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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목이 언제 오고 얼마나 빠질지 만약에 이제 어떤 A라는 종목이 100% 올랐어요 눌림목이라는 게 뭐 1, 20% 근데 30, 40%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게 노이즈거든요 그 어떻게 딱딱 눌림목에 사고 조종 시 사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죠 빠지고 있는 주식을 사서 그냥 오를 때 팔아라 이렇게 하면 주식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네 단순히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네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저는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첨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나치게 매크로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태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패드가 금리를 올리네 만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에 너무 몰두를 하면요 종목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뺏기겠죠 뺏기고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많은 뉴스와 매크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요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고르고 수익률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내는데 솔직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큰 약세장이 오거나 리먼 같이 뭐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우리가 종목이나 산업에 집중하는 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률에 훨씬 큰 도움이 돼요 네 실제 그 저 말씀이 맞는 게 최근에 뭐 시장이 뭐 왜 미국하고 차별화했느냐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10배 난 기업들도 있어요 그 관련 기업들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목에 더 집중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물론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 실제 해야 되는 건 못하고 그쪽이 이제 좋을 거 아는데 이제 좋은 거 알고는 안 돼요 너무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못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크로를 아예 보이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되면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10개 안쪽에 1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이 난 친구들 조금 뭐 팔기도 하고 혹은 이제 새로운 친구들 들어오면서 아 아닌 친구들 아웃시키고 새로운 친구들 이제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일부 차액실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선순환을 시켜주고 생동감을 부여 넣어주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들고 있는 게 좋다 이런 것도 기준이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뷔랑 연습생은 저는 단기 1에서 3개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타는 3개월 이상 최소 네 이게 이제 장기로 보고 있어요 네네네 아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데뷔를 시켰는데 성과가 안 나요 네 그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정프로님이신가요? 누구든 사는데 3개월 동안 변화도 없고 혹은 뭐 약간 빠지거나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겁니다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되게 오래됐는데 오랫동안 저 물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음 그런 친구들은 네 과감하게? 네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네 새로운 종목이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오시잖아요 언젠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언젠간? 한 번은 음 1년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회비용이 그거를 기다리다가 정말 좋은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저도 큰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술자리에서 이제 여러가지 종목 얘기 나왔어요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를 잘 안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정말 종목을 몇 개 말씀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삼성전자를 물려 있어서 어떤 것도 내가 살 수가 없다 음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물려 있어서 그 갱세처럼 그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 투자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그 기회비용은 물론 있죠 다른 걸 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고민은 이런 겁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팔았을 때 올라갔을 때 내 심적인 무너짐 음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걔도 안 오르고 걔도 좀 밑으로 빠졌을 때 그 더블 자괴감 아 네 심지어 내가 팔았는데 삼성은 오르고 세로산에는 막 또 떨어져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음 분할 분할 분할을 좀 권해드려요 원샷으로 모든 걸 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프로님이 갖고 계신 종목이 지금 수면 밑에서 오랫동안 지금 잠수를 타고 있다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아직 익사는 안 했죠 그 종목이 익사 1년 반 정도 1년 반이요? 네 1년 반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톤을 좀 조심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초장기투자자시네요 아무튼 비자발적 장기투자 네네네 수동독 장기투자자분 원튼 그러면 그 종목에 반등을 하든 안 하든 한 30% 정도는 저는 무조건 커팅하라고 말씀드려요 최근에 약간 반등 할라당 말라당 하던 거 같아요 그때 30% 팔아야죠 머리 좀 들 때 머리 들 때? 네 내가 그럼 걔가 머리 들 때 내가 걔 가격을 떨어뜨리라는 얘기에요? 그 정도 대규모 아니죠 아 네 저는 30% 정도 숫자를 말씀드려요 그 정도 하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저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스티커 딱딱해지면요 주식도 재미도 없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조금 말랑말랑하게 지금 뭐 100을 다 커팅하면 실제 진짜 반등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30% 정도는 커팅하고 이 30% 가지고 다른 거에 한번 투자해 보시고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오르면 70%로 먹으면 되고 어 그게 다시 빠졌어 그럼 아 나 30%라도 잘 팔았네 둘 다 좋은거죠 아 올랐는데 30을 못 먹은게 너무 아쉽진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다른 30으로 또 더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뭐 사면 되는데 지금요? 네 네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아 좋은 종목 많으니 요즘 같은 시장도 좋은 종목 많아요 지금 뭐 사실 오르는 친구도 몇몇 없고 나머지 다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막 올라가는 이 친구들 잡기도 좀 겁나고 네 정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금 너무 NFT 이런 거 좋은 거 알겠다 메타버스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연습생 연습생으로 만들자 연습생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트렌드가 나오는 거를 연습생으로 만들어놔 한 5% 포트폴리오에 5%짜리 한 두세개 사놓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애들 네 올라가는 애들 그냥 연습생으로 만들어놔 대신 기본적인 어떤 스타드 있잖아요 아주 산업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포괄적인 이해도 필요없어 개괄적인 우리가 NFT는 뭐하는지는 이제 3%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서 알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다 있다고 봐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가격을 넘어 보지 말고요 그냥 지금 어떤 그런 흐름에 일부 연습생을 보초병처럼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놓는 겁니다 편입 시켜놓고 어? 그때 이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이건 했는데도 아니야 말도 안돼 NFT 그냥 말이 되는 소리를 누가 디지털에 돈을 주고 사 아니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프로 그냥 빨리 팔고 끝 네네 그렇죠 계약 해제하면 되는 거고 어? 했는데 아 이건 좀 와닿네 그리고 난 또 연습생 중에 얘는 좀 비중을 올리고 싶어 데뷔 시킬래 그런 종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이 말에 함축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에 엄청난 함축은요 새로운 어떤 테크놀리가 있잖아요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일단 해보고서 뭐라도 공부를 해보고 관심을 갖고서도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안 돼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게임주 좀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게임주가 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죠 예 수많은 게임주들 가운데 네 제가 딱 어제 피킹한 친구가 음 상가 쳤나요 오늘? 아니 정말 다 막 10 몇 프로씩 오를 때 어제 마이너스 나고 음 오늘은 한 1점 몇 프로인가 오른 거 같아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없는 종목 같은데요 어제 마이너스 나고 오늘 1%는 종목 없었는데 암마블이라고 막 써주시는데요 되게 아 예 맞습니다 오 친구가 야 근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게임주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막 야 그래 나도 어쨌든 이 새로운 nft 뭐 메타버스 좋아 한번 나도 이 세계 이 자산이 이렇게 운동 이동한다면 나도 한번 그 자산의 흐름을 타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당포고 제일 안 간 친구를 골랐죠 아 제일 안 간 친구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일 안 갔으니까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식투자 우리가 할 때요 키맞추기라는 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키맞추기에 그게 되게 그냥 저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2의 테슬라를 찾아보자 그냥 그런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그거 다 사기에요 아 그래도 그냥 테슬라 사면 됩니다 정말 자기가 제일 주도주로 사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맞추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같은 철강이라도 철강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전기로 회사하고 우리가 알고는 용광로 회사하고 다르거든요 쓰임새가 달라요 하나는 전방 전후방 산업 자체가 조선 산업이고 자동차 산업일 수 있고 하나는 건축이에요 그럼 같은 거래도 건축이 오를 때는 철걸로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이런 게 간다면 용광로 사는 게 맞는데 대부분 다들 보시면 야 이거 올랐으니까 이 철강주도 오를 거야 이게 지금 자살행위하고도 같아요 다르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제대로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내일 또 포트 변경이 또 있겠네 MSCI 리밸런싱보다 지금 더 이슈입니다 정 프로의 포트 변경이 아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난리에요 네 아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대략 이 정도 스타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 기준을 권고를 많이 해드리는 거고요 그냥 제가 그냥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이게 성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할 때가 네 저의 경험상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습생을 대비로 할 때 심층 분석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너무 어렵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 난 주식도 별로 경험도 얼마 안 되고 너무 바쁘고 이제 막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재무제표 숫자도 안 보이고 막 이제 약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노하우 어떤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향성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도 줄고요 드릴 에너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심층 분석은 제가 이제 그 탁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만 정프로님 듣고 계시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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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 홍보하는 걸 좀 알겠습니다 대비를 할 때는 3% 보고 심층 분석을 이제 탁튜브로 보면 된다 뭐 이렇게 그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하하하하 아니 그래서 시간이 어쨌든 좀 더 있는 분들 혹은 이제 구력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요것에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종목을 눌러요? 뭐 이게 좀 사람 따라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죠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정말 시간이 많고 내공이 있다 경험이 많다 그러면은 연습생을 많이 들려도 돼요 연습생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해서 우리가 연습생을 시킬 수 있는 건 캐파가 있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이브 같은 회사는 연습생이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뭐 그 연습생을 다 키워도 되니까 일단은 연습생들 중에 100명 뽑았어 한두 명만 제2의 BTS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공이 있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연습생을 많이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습생을 많이 가져가면요 결국에는 정말 비중 있게 가져가는 글로벌 스타 종목을 발굴하는 데까지는 더 힘들고 연생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누구는 막 음주운전하고 누구는 연애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경험이 많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연생을 많이 해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아니 그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세 종목 있는 것보다는 다섯 종목 다섯 종목 보다는 열 종목 있을 때 뭔가 하나 BTS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종목이 많아지면 네 수익도 분산이 돼서 실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아 진짜 세요? 너무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네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를 줄여야 수익도 쌓이게 되고 그 수익이 쌓여야 사실 나중에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 수익을 지키면서 가는 건데 맞습니다 아예 수익이 없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제가 볼 때는 좀 열 종목도 많은 것 같고 저는 다섯 종목 내외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 전 또 더군다나 그 외국인 멤버들도 좀 드렸는데 네? 외국인 멤버들도 있거든요 외국인 멤버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중국이요? 중국 멤버가 지금 10분만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사는 데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아 네네 제가 신호등매매기법이라고 신호등 딱 걸렸을 때 사거든요 제가 신호등? 녹색 빨간불이대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바뀌었죠 빨리 폰을 열어서 타타타타타 탁탁탁 아 운전하실 때 타타타타 김탁탁 이렇게 아 그렇구나 김탁이 사고 뭐라고 그랬지 타타타 김탁탁 매수 바로 현재가로 바로 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 그래도 시간은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굉장히 화끈한 매매 스타일 네 근데 이제 중국 친구가 많이 아파요 음 중국 중국까지 뭐 상담될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네 그렇게 해외까지 해외까지 가는 건 아직은 개인투자자로서는 조금 아니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습니까? 단지 잘 이해를 하고 산업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좀 접근이 쉬운 다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정보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스스로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좀 효율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그 잘 안 잃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래도 하나 확 벌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까? 음 저는 투자의 어떤 경험상 한 번 큰 수익을 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손실을 적게 나는 어떤 그 전략을 좀 추천드려요 아 그게 더 나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승 여력이 많은 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다 상승 여력이 오히려 많다는 건 지금 주가가 점점점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고요 상승 여력이 10에서 20%여도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확실한 어떤 업사이드 이거는 이제 이 기업가치가 지금 7조인데 한 8조? 8조 뭐죠? 8조까지는 갈 거 같아 그러면 이게 업사이드가 분명히 십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저는 그 좋은 투자 방법을 보고요 이런 거죠 1조짜리인데 이거 나중에 10조 갈 거야 그러면 이제 100배잖아요 10배 10배 오히려 이런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물론 중장기로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업사이드가 높을수록 위험 부담도 큰 거예요 사실은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PER이 4배짜리가 2배 가는 거 많이 봤어요 PER이? 네 아 그래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주식들 아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으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어요 올해? 왜 그렇죠? 올해 재무제표가 반영이 대부분 안 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메타바스 관련 기업들 재무제표로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상호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의 방법이 시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 또는 좀 부지런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드라마가 대표적이겠죠 드라마 먼저 보고 그 드라마가 흥행할 거라고 아 너무 재밌는데라고 해서 하는 사람과 남들이 다 보고 오딩업 게임이 히트를 쳤어라고 보는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생활에서 뭔가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험에 대해서 먼저 해보는 거 삼성전자 신제품이 나왔어 먼저 매장에 가보세요 남들이 다 해가지고 대박 제품이네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먼저 봐서 와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반응이 좋아 그걸 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네 오큘러스는 어떻습니까? 오큘러스는 저는 한번 사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혹시 사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메디플레이원 보라고 하는데 그거 보는 것만큼이나 저는 오큘러스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실제 근데 주변에서 메디플레이원 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봤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타다닥 살 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딴 분들하고 저도 이제 스타일이 틀리지만 저는 뭐든지 항상 먼저 경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나오면 자동차 먼저 가면 제일 먼저 그날 매장에 가요 네 네 가서 이제 매니저한테 보고 제가 먼저 느껴보고 예쁜지 안 예쁜지 뭐 해 보고 네 우리 김타 기사님은 오늘 말씀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짧게 끝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주시면 제가 네 네 네 네 esy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느낌으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내년 시장 자체가 시장보다는 종목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종목이 관리 가능한 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뭐냐에 대한 고민을 주셨기 때문에 저걸 보시고 또 방법과 관련해서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요. 그 공부 열심히 할 때 종목금부터 피킹을 해서 초취 공부부터 심도 있는 공부까지 해서 확신이 들 때 그 포트를 늘려가면 굉장히 실패율이 적을 것이다. 결국은 더 많이 오를 그런 것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고 포트폴리오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선순환? 네, 너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포트폴리오 채워놓으면요. 순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딱딱해지고 우리의 사고도 좁아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편향이 생깁니다. 이 종목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이 우리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좀 좋게 보고 계시는 업종이 좀 있어요? 우리 김차 기사님? 업종이요? 물론 그 안에서 기업은 다시 피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쪽 분야는 확실히 좀 지금 분위기 바람 탄 것 같다. 저는 지금 디지털 콘텐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NFT 관련 어떤 그런 종목분들은 아직도 업사이드가 지금 당장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불편. 저도 이제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지금 막 추천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길게 굉장히 새로운 수익원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매출이 나오는 데가 있나요? 매출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회사의 어떤 그 방향성 있잖아요. 비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합리적인 수준이냐.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도 뭐 특정 게임 회사가 이제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BM 자체가 지금 당장은 돈을 크게 벌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합리적인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거는 2년 3년 후에 지금 당장 얼마나 숫자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아직 감은 없지만 이 방향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일단 회사의 얘기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안 볼래. 라는 것도 위험한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의 말을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은 해야 돼요.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몇 년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시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어떤 당장의 숫자랑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실체보다는 우리가 좀 더 미래의 성장성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게 됐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회사가 이제 보인다? 좀 보이고 있고요. 주가가 좀 오르고 있지만 계속 그런 부분을 저도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계속 추가로 알파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회사들은 두 개가 좋은 거죠. 미래의 이익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멀티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조합을 다 같이 갖고 가는 그런 섹터나 종목분들이 좀 한국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1999년에 봤던 닷컴버블 때하고 시장의 성격이 비슷해요. 닷컴버블? 네. 말 그대로 이제 IT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본격화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네이버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그때 생긴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서 수많이 아웃된 기업들도 많지만 그때 커서 지금까지도 수천 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 대한 경험 또는 그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것도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일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안 하다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더 오른 다음에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돼 라고 하는 그 매매 형태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공부를 더 해보시고 확신을 갖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네이버가 1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 기억에 2005년도에 지금이 한 60조가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총 그러니까 회사의 시총이 60배가 늘어난 거죠? 그게 이제 60배가 더 늘어난 게 회사가 또 중간에 기업 이벤트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부 끊임없는 공부와 함께 확실을 갖고. 공부 이제 정 프로님 말씀처럼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처음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를 빨리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탁튜브? 네. 여기서 다음에 갖고 올까요? 아니 그 정보 어프로치에 대해서. 아니 짧게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야 우리도 맛보고 가지.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보고서를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읽자. 한 달에 풀페이지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다음에 기업의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최소한 분기보고서는 좀 업데이트를 하자. 그다음에 인덥스 보고서가 또 있어요. 인덥스 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할 거는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자. 대신 재무제표를 너무 어렵게 모든 재무상태표, 무슨 현금 흐름표 이런 거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 대신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보는 방법을 길러보자. 대신 최소 10년 정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고 있자. 그래야 대비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난 1, 2년만 보면 안 되고요.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매출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매출의 구성이 브렉다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매출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성장이 어떤 매출 구성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진이 어떤 OP 마진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 회사의 마진이 레버리지가 나는지 이 정도는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거죠. 주식은 미래의 어떤 성장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년, 3년, 최소 2년, 3년, 5년 후에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상상력을 발휘할수록 스윙이 좋습니다. 발휘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시가총액이 10조예요. 그럼 지금 10조를 한번 그때 나는 이익들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한 15존으로 갈 것 같아.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럴까지 가는 거죠. 이게 심층 분석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또 탁튜브에 들어가시면. 네,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탁튜브 얘기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탁튜브 굉장히 재밌죠, 거기? 아예 들어보시나요, 가끔. 바쁘신 것 같은데. 한 번 가끔 들어오십시오. 사실 잘 아는 분야 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남성분들은 조금 게임에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콘텐츠에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요. 저희 애들도 보면 게임밖에 안 하는데 여성분들이 별로 게임하는 분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재밌는 줄 알고 왜 돈이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드라마도 또 남성보다 여성분이 더 많이 볼 거고 솔직히 저는 하이브 관련해서 BTS 전 남성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블랙핑크 좋아하지 그쪽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여성 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보면 조금 더 저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블랙핑크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제니가 제 팬입니다. 아, 제니입니다. 인간샤네. BTS 전 잘 모르겠습니다. BTS는 이제 랩몬스터, RM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탁튜브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들러서 구경해 주시고요. 아, 우리 김타기사님. 참 재밌습니다. 우리 김타기사님. 너무 오늘 시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내일 한번 잘 한번. 아, 포트폴리오? 네네. 저희 이거 구축법.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하고 싶으면. 아, 그럴까요? 네네. 빨리 있는 애들 좀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여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자산운용의 김탁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 careful mamy 2021